사비 딱인데 왜 비탄 없냐 땡 뭐? 큰거 맞다 트라이크 3번을 치네 근데 엘리트 피하는 길이 없네 좋으짐 검부 나오면 해볼만한데 사이언스 약해요 얘 볼만한데? 하나 더 줘 아니 엔트로피 웰야? 공포? 역시 치코리타보단 결함장이 더 낮춰 하하하 말도 안되는 소리를 똥공격 양은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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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얼탱이 1도 없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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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뭐? 뭐? 뒤질 일 있나? 오우 유령이다 그냥 가지한테 대주어 할 뿐이잖아 이거 가지요 오우 유령 가지요 오우 유령 오우 유령 그냥 20딜정도 맞아도 되긴 한데 아이 방구밖에 없어 가지라서 에너지유물은 꼭 먹고 싶은데 엘리트 3마리 어떻게든 유물 꾸역꾸역 챙겨서 유물빨로 밀어야지 글리퍼 3인궁 글리퍼 3인궁 배턴 온 교활함 야비 핸드 터져서 저거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아 특별한 유물 엄청 오랜만이야 치즈 피클 양파까지 양파까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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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 아씨 미쳤네 진짜 인세인 예에 아씨 미쳤네 백수는 사실 건강주스 같은거 아닐까 장화 잔상 맛이 없어 세력이 같기는 것 같네요 왼쪽 뭐 무리면 해봐지 아 룬 반구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어 과연 그럴까 이엔금 아 공카 썼어야 했는데 넌 이번 턴에 공격하자 반파 반파 가방이 있음 좋겠네 무엇을 해야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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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공격카드 하나만 더 있었으면 아 아 아 아 아 마브리쓱 진짜 마브리 팀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호호호호호 밸류 돌아버린 유령 포션 아 네 됨 헵도 이규준 안돼 이규준 쓰있는 알리아 오렌지 알리아 오렌지 맛일까? 달팽이가 달 맛은 아니기 때문이다 석재달력 아씨 얼탱이 없네 정혼돈 6장 안돼 초대체력 그냥 광끼 먹을까? 초대체력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수비 세게 쓰는거 봐 정말 놀랍군 정혼돈 리필 케르른 뭐? 아 상상하나 들릴까? 아무래도 멤버십이라 하나는 들려야 될 것 같은데 야 나이 투 골틱거리는 어떻게 아 그럴 수도 있지 까지 있잖아 까지가 있는데 뭔 상관이란 1 내 깐트레코쿠 간다 깐트레코쿠 아이고 아이 뭐야 이건 이건 또 뭐야 사일런트 화나다 왓츠어색 프리즌만 집으면 튀어나오네 왓츠어색 프리즌만 집으면 튀어나오네 가방좀 주라 이렇게는 못살아 가방좀 주라 왓츠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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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왓츠어색 왓츠어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류단 슬가. 아류단 슬가. 독데미지 때문에 못봤어. 아류단 슬가. 아류단 슬가. 아류단 슬가. 아니. 상철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괜히 프리즘 짓고. 격분하다가. 뒤질 뻔했네. 뒤져본다. 전경기. 편향. 와. 알약 편향이다. 괜찮은데? 밀집이라는게 오릅니다. 아류단 슬가. 왔어. 자. 자. 저 찬스. 이걸로 유령 뽑는다. 어. 야. 너 왜 죽어. 일어나. 너 고작 그것밖에 안돼. 일어나라고. 어. 도전지나 다시 일어나서 싸우잖아. 할 수 있어. 일어나. 사일런스 키보토스 발생인가요. 왜 헤일로가 있죠? 와. 이번엔. 대외회송 엄청 달려왔네. 헤일로가 생긴 사일런. 스. 불만한게 없네. 아. 너트. 종머. 압도적인 힘으로. 내가 방어도 모자랄 것 같네. 내가 방어도 모자랄 것 같네. 연금. 가연. 가연 이래도 방어도 모자랄까. 가연 이래도 방어도 모자랄까. 다시 석재 달력의 힘을 뚫을 때인가 단토래 코쿠 사십사 사십사 나 없이 해보겠다고? 빙괭이 아니? 아백 우동함 때릴까? 로이더 사일런트 다음 턴 위험하네 아니? 밴드는 나의 편 아 제 포션이 별로인가? 아니 미쳤네 와 진짜 와 창방 임포스터 제대로네 와 씨 심장아 다음 게임 가자 이런 느낌 심장아 다음판 내가 캐리어줌 음 줄건 주워 반판 디펙트라서 아이 공격카드 공격카드 아이 씨 에이디 킥 에이디 킥 아휴 끝났네 수고했다 심장아 들어가라 어우 민첩 민첩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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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민첩다 이건 가지 중에서도 급이 다르네 보통 가지가 아님 원하더레벨가지 안돼 아우더카드 내놔 드리겠습니다 아우더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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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민첩 수리검 36민첩 버퍼도 못 빼는 심장 30민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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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E